올해산 홍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고추주산지인 안동의 고추공판장 두 곳이 개장하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부간동농협 홍고추공판장은 지난주 금요일인 28일 개장식을 하고 경매를 시작했고 서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도 오늘부터 홍고추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부간동농협 홍고추공판장에서 첫날 거래된 홍고추는 1kg의 홍청양 3,500원 꼭지제거 홍고추는 3,459원, 일반 홍고추 2,874원입니다. 안동은 올해 고추재배 면적이 줄었고 작황도 비교적 좋아 평균 경매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됐습니다.